이 세상에 괜심된 일도 많고 참 죽을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이 찬송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찬송이 있을까 정말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질 때 또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오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쉬리로다 o o o o 한글자막 by 한효정